유비와 정로 정로는 말의 일종으로 유안이라고도 한다. 이마에 흰 무늬가 있으며 흰 무늬가 입안으로 들어가 이빨에 이르고 눈 밑에 눈물주머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비가 타면 객사하고 주인이 타면 사형을 당해 흉마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삼국시대의 군웅인 유비와 동진의 유량이 타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삼국지 촉서 선주전에 인용된 의진세어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유비가 유표에게 몸을 의지하고 있던 시기 채모와 괴월이 유비를 암살할 계획을 꾸미고 연회를 열어 유비를 죽이려 했으나 유비는 정로를 타고 성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넓은 단계에 길이 막혀 탄식하고 있는 찰나 정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새 길을 날아 무사히 탈출해 성공했다. 삼국지연의 처음에는 장무의 말로 나오며 유비가 장무를 정벌할 때 조은이 장무를 죽이고 유비에게 정로를 바쳤다. 유비는 정로를 대단한 준마로 여기고 자신이 위탁하고 있던 유표에게 헌상하려 했지만 괴월이 정로가 흉말하는 것을 유표에게 고해 유표는 정로를 다시 유비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유비의 휘하에 있던 이적 또한 같은 이유로 유비에게 정로를 타지 말라고 간언했으나 유비는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명에 달려있는데 어찌 말 따위가 사람을 해칠 수 있겠는가 라며 이를 듣지 않았다. 그 뒤 유비가 채모에게 쫓겨 넓은 단계에 길이 막혀 탄식하고 있는 찰나 정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순식간에 강 반대편으로 날아 무사히 탈출해 성공했다. 기타 부현에 져서 부승고집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유비가 조조에게 항복해 밑으로 들어갔을 때 조조가 유비에게 준마를 하사하고자 유비를 마국간으로 데려가 말을 고르게 했는데 백여 마리의 말을 보아도 유비의 마음에 드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마국간 끝자락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정로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말로 삼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를 비웃었다. 하지만 이후 유비가 형주에서 도주할 때 정로는 번개같은 속도로 적의 추격을 뿌리쳤으며 세상 사람들이 유비의 식견에 감탄했다. 또한 역도원의 저서 수경주 면수주에는 유표가 유비를 암살할 계획을 꾸몄으나 유비는 정로를 타고 성의 서쪽으로 탈출해 단계를 건너 도주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설신어 덕행편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유량의 말줄에 정로가 있어 한 사람이 정로는 흉마이니 타인에게 넘겨줄 것을 권고했으나 유량은 이마를 팔면 반드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결국 그 주인을 해칠 것이다.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불안하다고 해서 이것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정치가인 손수고의 고사를 들어 이를 거절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